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이희자, 정경옥, 춘천시 의원과 함께 두 분의 의정활동 내용과 지역 현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만큼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두 분 다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는 이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셨어요. 먼저 이희자 의원께서는 춘천시 1인 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춘천시의 1인 가구 수는 21년 기준으로 4만 3천 가구로 춘천시 전체 가구 중에 35.5%를 차지하고 있어요. 전 연령층에서 1인 가구가 급증하고 또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잡아가고 있지만 문제는 비자발적 1인 가구의 경우 다인 가구에 비해서 직업의 안정성이나 소득 또 주거 수준, 건강 상태 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점은 개개인의 위기인 동시에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춘천시 또한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이 지금 단편적이고 부분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 통합적인 관점에서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현실적인 대책 어떤 게 마련돼야 될까요? 우선 먼저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독거노인만 1인 가구로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젊은 층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1인 가구 증가에 따라서 생애 주기별로 발생할 수 있는 고도 또 고립 등의 사회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자립적인 생활 능력을 또 향상시킬 수 있도록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각적인 수요를 파악을 해서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생애 주기별 또 연령별 또 성별 그런 다양한 1인 가구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정책이 발굴되어서 그런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1인 가구는 복지 정책에서 소외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더 필요해지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이제 어르신들 독거노인들이 거의 1인 가구를 독거노인 어르신들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젊은 청년들도 1인 가구가 많고요. 본인의 뜻하지 않게 이혼을 한다거나 사별을 한다거나 이러면서 1인 가구가 많아지는데 그런 분들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어떤 관계망을 형성해줘서 서로가 이런 사회적 가족이 되는 거죠.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사회적 가족이 돼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또 어떤 즐거움도 같이 하고 이래서 그런 관계망 형성을 위한 그런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에요. 서로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정경호 의원께서는 대표 발의한 고독사 예방과 관련된 조례안이 있는데 이 내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조례인가요? 네. 춘천시 인구 가운데 19%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로서요. 전국의 평균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 가구가 1만 5천여 명으로 전체 1인 가구 중 28%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노인과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고독사의 위험과 그리고 또 이것이 바로 또 사회 문제로까지 또 대두되고 있는 그런 크나큰 그런 이 시점에서 2020년부터 이제 정부가 고독사 예방법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조례를 제정을 해서 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모든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춘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정망 확충을 위한 조례를 지난 연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 지원 대상은 춘천시의 주소록을 갖고 있는 누구나 대상이 되겠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신체적인 또 정신적으로 또 이상이 있는 그런 고독사 위험에 노출이 된 사람을 또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제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은 가구 중에서도 건강상태나 또 정신 경제상태 또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가 좀 취약한 사람을 각 읍면동에서 행정복지지원센터나 그리고 사회복지기관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 지역주민분들께서 함께 발굴을 하셔서 그 대상자들을 또 지원하는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고독사를 막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어떤 지원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대상자의 정서적인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심리치료와 그리고 또 심리상담까지 같이 연계가 된다고 하면 이분들의 또 앞으로의 삶이 좀 안정적으로 또 유지할 수 있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생계가 어렵거나 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또 긴급 의료나 돌봄 지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협력체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사업을 좀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마을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포인트가 되겠고요. 또 사업 부서나 또 관련 기관이나 또 단체에서 또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군축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많은 내용을 담고 있네요. 조례 재정과 개정, 지금 의원님들께서 하고 계신 부분인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방 의원들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입니다. 의원님들이 하셨던 발언 중에서 이와 관련된 눈에 띄는 의견도 있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지방자치 시행 후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제도 접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입법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강원도나 각 시군에서의 시행하고 있는 각종 조례를 의미를 하고 있는데요. 조례는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가 일반 시민들의 실생활까지는 사실 다 살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각 시군에서 이러한 조례들을 만들어서 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인데요. 그런데 이런 좋은 취지의 조례가 사실상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어떤 행정 업무에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또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조례는 행정기관이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입법 활동을 뒷받침하고 또 효율적인 행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순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절차가 복잡해지는 그러한 또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행정 자체가 사실은 멈추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이 될 것 같고요. 현실과 또 동떨어진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러한 조례 같은 경우는 또 사문화된 조례, 그리고 각 부서에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그러한 조례를 또 통폐합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 그러한 조례가 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또 일제의 재정비를 통해서 또 조례가 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내용도 있었군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준비하시고 계신 조례안도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례가 많지는 않고요.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저희 의원들도 상당히 많은 연찬을 하고 몇 달 동안 준비를 하고 이래야 조례 하나가 나오지 조례가 하고 싶어도 막 할 수가 없는 게 또 조례예요. 제가 이제 그 준비하고 있는 조례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춘천시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해 1인 가구 정책 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거, 조례가 근거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있어야 지원을 할 수 있어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고요. 정경호 의원님이 춘천시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셨잖아요. 그 고독사 가기 전에 저는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정책 사업을 위한 지원 조례인데요. 우리 의원님이 그 조례를 만드셨듯이 우리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정책 사업 지원 조례도 관심을 갖고 좀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두 분의 함께 나아가신 모습 잘 봤습니다. 네, 춘천시가 인구 30만 명 특례시 지정을 위해서 인구 30만 만들기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희자 의원께서도 이와 관련된 결의문을 대표 발의하시기도 하셨어요. 인구 30만 명 특례시로 지정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저희 춘천시가 가장 급부적으로 변하는 게 조정교부금이에요. 지금은 27%의 조정교부금을 받고 있지만 특례시로 되면 47%로 상향되고요. 그다음에 위임사무가 증가하고 춘천시의 자율권이 또 확대됩니다. 그다음에 보건소가 추가로 설치되고 또 경찰서가 추가로 설치가 가능해져서 보건쪽이나 의료환경과 같은 치안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주택단지나 상업지구 지정 등도 시에서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의 문화나 여가,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이 좀 향상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시민들이 우리 관심을 가지시고 또 시가 함께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지속적으로 시하고 시민하고 노력을 해야죠. 그러면 인구 30만 돌파는 저는 곧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춘천시의 최대 현안 해결도 중요하지만 지방의원들이 주민들 가까이서 생활정치를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역에 크고 작은 민원들이 상당히 많고 시의원들께서도 이런 민원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노력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제10대 때 함께 의정활동을 했던 동료 의원님들께서 별명을 두 가지를 지어주셨습니다. 네, 이거 오픈하면 좀 부끄럽지만 하나는 허당이라는 별명과 또 하나는 민원의 여왕이라는 그런 별명을 주셨는데 민원의 여왕이 상당히 저는 마음에 들고요. 저는 아침 저녁으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그런 별명이 주어졌던 것 같고요. 민원을 해결함에 있어서 사실은 법 테두리 안에서 이런 주문들을 해주시기 때문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선배님들께 그 민원 해결을 잘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선배님들 말씀이 집행부하고 소통을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민원 해결은 제 스스로가 할 수는 없거든요. 행정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같이 나서줘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하고의 소통을 잘하려고 정말 많이 애를 쓰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서로가 배려를 하고 같이 또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같이 집행부하고 민원 해결을 함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함께 노력을 해주시는 춘천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폭탄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노력하고 계실까요? 저는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 뿐만 아니라 지역 축제나 지역 행사와 같은 다양한 장소에서 시민들을 만나면 최대한 많이 복고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초선 때 아파트 단지 입구나 사거리 주민 통행량이 많은 사거리에서 파라솔을 펼치고 직접 시민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앉아서 지역의 현안에 대한 고민도 털어놓고 뭐가 불편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요. 해당 문제에 대한 고민과 결과는 실질적으로 서로 소통하는 데 있다고 느꼈고요.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시하고 집행부, 저희가 집행부에 늘 말하는 게 집행부랑 시와 의회는 수레바퀴와 같은 것이다. 항상 이 바퀴 하나가 있으면 잘 안 굴러가잖아요. 하나는 의회고 하나는 시 집행부예요. 항상 시민들을 위해서 함께 한 곳을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늘 어느 하나가 빨리 가려 하지도 않고 또 늦게 가려 하지도 않고 같이 가야지 시민의 민원은 잘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로 인해서 민원실장이라는, 제가 재선할 때는 민원실장이라는 닉네임으로 현수막을 달았었어요. 그래서 파라솔 민원 청취가 저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됐듯이 올해도 전 이번 달부터 파라솔 민원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두 분 다 이제 지역구의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계십니다. 같은 위원회에 계실 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구에도 속해 계세요. 같이 관심을 갖고 계신 지역구 현안 어떤 게 있을까요? 저의 지역구는 면이 다섯 개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이제 마을 안길이나 오수로, 배수로 이런 게 이제 민원이 많이 있고요. 동네 면 현안은 교도소 이전이고, 그 다음에 신천중학교 앞에 도로가 1차 1방이에요. 근데 이제 앞에서 차가 오면 교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2차선 확 포장이 가장 시급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을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이 없어요. 그 동네면에. 그리고 거두 7, 8리에는 65세 인구가 200명이 넘는데 경로당이 하나도 없어서 여기에 계신 분이 윗동네 경로당에 놀러 가시다가 사고가 나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좀 경로당이 시급하고요. 그 다음에 강남동은 아까 우리 정경호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초등학교 문제가 아주 시급한 상태예요. 그 다음에 강남동 인구 증가로 인해서 이제 행정복지센터도 좀 이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동면은 마을에서 행사를 할 수 있는 넓은 그런 장소가 없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좀 운동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고 그 다음에 남산면은 늘 숙제지역 강촌의 경제 활성화 그게 가장 시급한 사안이고 동산면은 국도 5호선의 4차선 확포장 그 다음에 안식원 쪽의 그 도로가 2차선인데 거기가 되게 지금 차가 밀린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 지방도도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게 저희 지역구의 현안입니다. 시급한 현안들이 굉장히 많네요. 이 면 단위가 좀 많아요. 강남동도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행정복지센터가 있지만 거기서 이제 그 어르신들의 강남 남부복지관과 함께 쓰고 있으니까 거기 이제 어르신들이 순서도 많이 기다려야 되고 협소하니까 프로그램을 하기에도 너무 비좁은 공간이라 거기 이제 행정복지센터도 좀 확장해서 이전을 해야 되고 이런 면이 저희가 관리하는 지역이 6개다 보니까 현안들도 많습니다. 이제 현안 사업들이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계획과 춘천 시민들, 지역 주민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춘천 시민을 대표하는 그 시인으로서 항상 시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지역 주민을 찾아뵙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며 또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 등을 잘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응원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정경호 의원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춘천이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또 하나 제시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춘천은 관광 산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춘천은 주변의 모든 자원이 관광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우리 춘천만의 갖고 있는 특색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을 해서 지역의 외부에 또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고 또 관광객들로 인해서 지역에서 소비를 하며 또 지역 경제가 함께 되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광 산업에 몰두를 하고 싶고요. 저는 춘천 시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라는 그 다짐은 아직 변함이 없습니다. 남은 3년간의 임기 동안 제가 잘 할 수 있는 것은 잘 또 경청하고 또 많은 소통을 나누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 분이라도 소외받지 않고 다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춘천을 만드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두 분의 의정활동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희자, 정경옥, 춘천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